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시기를 놓고도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판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성장을 조금은 아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총선 패배의 의미를 좀 곱씹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음에 대권주자 중에 한 명에 속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본인도 실수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심도 많이 봤을 테고 여러 가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좀 더 급할수록 쉬어간다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르면 오히려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을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과 임의자 의원은 조금 쉬어야 한다. 그게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낸 반면에 그래도 잊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전당대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진 않습니다. 복귀 시점 언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들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냐 마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은 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동훈은 이미 정치라고 하는 배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가 내가 왼쪽으로 가자고 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고 해서 오른쪽으로 갑니까?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 수도 있고요. 조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임의자 의원 말씀이나 모든 분들의 말씀이 다 맞고 거기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변수가 그 사이에 또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패했던 정당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신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뭐라고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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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